오늘은 왕력이 길을 간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래의 사상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대만에서 선물 많이 받긴 했는데 아직 제가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선물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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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아이쿠 굿 수 뭐야? 아니, CS가 가출했네? 왜? 아 까비해 아니라 왜 싸웠어? 아니라 만난건가? 길에서 조우했나? 어떡해 이제 이러면 답 없는데 나도 봤는데 정글러가 못 본다고 이걸? 아 안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음 음 히앗! 1-2-3-2-3-1 에이드 병력이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흠 여보 낙은 흠 적은 양 흠 흠 히힛 알반때네 알반때나 게임이 헤리냐? 아군이 당했습니다 흠흠 많이 헤리네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황해보는 중 아군이 당황해 지금까지 정황을 못을 것이다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할 때 이렇게 정황을 사용할 때 실패할 때 이 제품의 사이도 없을 것이다 제이홉 이 제품의 사이도 1-2-3-4-2-3-4-1 오 탑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흠 블루데이 아 정글러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거 미드가 되진 않았을텐데 너무 적 정글 플러스 우리 정글 해가지고 망했습니다 흠 흠 흠 왜 쓰냐 하나 또 공을 쓰네 아 궁을 안쓰고 크리스 세전이 설계 좋았다 이걸 풀을 대신 써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드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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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와 미친 카밀이네 이거 당황스럽네 모니타지 죽어버리면서 거짓말 모니타지 .. 2-2-3-2-3-0 이거는 거짓부분 아 제발, 미안해 빠른 라인 벗기 좋았다 그 다음은 바로 ㄷㄷ 1-2-3-4-5-1 살려주실 분, 어? 으악! 아니 제라스가 여기 있었네?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정말 힛이 있나 해가지고 위파한테 갔더니 제라스가 있네? 아 내가 안 좋았으면 바론인데, 아 전야만 있었다면 뜨거우니 이스以前 przyp 우연히 조우했다 우연히 조우했다 까비 아 뼈 맞았어 아 오케이 흠흠 어 뭔가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아 또 빼맞았네 띠용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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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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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스톰 맞아가지고 아 뭐야 이거 아이 스톰 안 맞았으면 다져봤는데 아 이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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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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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블인데 이거 이거 안들어갔으면 이거 들어갔으면 잡은건데 BQ 아 도피 뺐네 여기있냐 이거야? 못봤어 여기있냐 이거야? 못봤어 여기있냐 이거야? 못봤어 어 뭐야? 피치해서 이상한 거 나온다고 어 끝났는데? 난 전 찍었다 응 야 맨 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아오 아아 아 데이핑카 너무 약해